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중 28%에 해당하는 22개소에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15% 이상 실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사 대상이 너무 저조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성남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79개소의 28%에 해당하는 22개소의 급식 위생문제와 관련해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에 전체의 15% 이상 실시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는 먼저 22개소를 조사하고 나머지 72%에 해당하는 57개소에 대해서는 각자 어린이집이 자체점검하게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한 학부모는 특별조사라고 해도 50% 이상은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79개소 중 22개만 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대상이 너무 적고 나머지 57개소를 어린이집 자체조사에 맡기는 것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원래 어린이들의 급식문제, 안전문제 등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국공립 어린이집에 위생안전점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그러지 못했다며 안전점검은 어린이집 2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위생부분만큼은 79개소 전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하절기 특별안전점검에서 빠진 57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한국방송통신사 권준호였습니다.